예수님 나는 도우미 영여자 필기할 노트하고 연필 어, 누리야 네, 엄마 너 견학할 곳이 어디랬지? 고대 암각화 동굴이요 아, 그래 아, 재밌겠다 네 어, 여기 보리차랑 빵 조금 넣었어 어제 엄마 일 끝나고 가니까 마트들이 다 문을 닫았더라 미안해, 딸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는데 아, 참, 아니에요 이걸로 충분해요, 엄마 아, 참 지하라 좋을지 모르니까 곧 옷 하나 챙겨가 네 이거, 이거 또 5분이나 지났는데 두리미노라 너희들 또 지각이야? 아하, 죄송해요 하지만 ascending 시간 너무 많아 저 clue 으윗 어서 타 네 진당했나 왜 자꾸 목이 마르지? 근데 누리야 아직도 워터를 끓여 먹냐? 오우, 너 요즘 얼마나 좋은 물이 많은데 헤헤, 엄마가 챙겨주신 거야 그리고 끓여 먹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너 이 물 마시면 그런 보리차는 쳐다도 안 보게 될걸? 들어는 봤냐? 프랑스 안반수, 에르밍 그래 그래, 맛있겠다 근데 뭉치, 너 옷을 너무 죽음 입은 거 아니야? 아야, 아직 더워 모르긴 하지만 자, 다 탔으니까 이제 출발할게요 모두 안전팀에 세요 예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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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! 벌써 도착했다 빨리 가야지 고고고! 어, 철수야 가방 챙겨 가야지 아, 야 무겁게 가방은 왜 들고 가냐? 아이, 그래, 너 필기라도 하려면 뭐야? 그, 겉옷 네가 가져온 거야? 응 이 더운데 누가 그걸 입어? 당장 놓고 가 그래도 지아는 추울 텐데 아야야야, 아직 여름이다 그래, 놓고 가 귀찮잖아 그런가? 오호 오호, 이 느낌 굿 베리 굿 와 멋지다 음 여긴 고대에 야, 야, 야 누리도 가방 놓고 오라니까 가지고 왔어 에휴, 암튼 고집은 설마 너 그 겉옷도 챙겨왔냐? 흐흐흐 응 흐흐 아, 귀찮을 텐데 괜찮겠어 흐흐 괜찮아 흐흐 흐흐 와우, 와우, 와우 원더풀 오우, 멋지다, 멋지다 근데 조금 어둡지 않냐? 왜, 무섭냐? 내가 더 무서운 얘기 해줄까? 무서운 이야기? 응 이 근처에서 몇 달 전에 지진대가 발견됐대 으아! 지진? 헤헤, 걱정 마 우리나라는 아직 안전해 어? 어? 뭐야? 이거 진짜 지진이야? 어? 지진은 무슨 너 놀려주려고 꾸며낸 얘긴데 그? 어? 어? 오 마이 갓 뭐 이거 지진인가 봐 비상사태, 비상사태 지금 이 동굴 안에 무모 3.5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으아! 으아! 우리야! 우리야! 모두들 동굴 안에 대피소로 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소로 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아! 어? 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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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긴가 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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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뭐가 좋은데 두다른아! 두다른아! 어? 우리 우선 먼저 가있자 아, 애들이 무사히 할텐데 어? 첼스야 멍치야 어? 누리야 어? 괜찮아 어? 근데 두다리가 다른 곳으로 갔어 어? 어? 그쪽 대피소가 더 안전하다고 방송으로 했어 어? 그, 그럼 우리? 어, 여기가 더 많이 흔들린 곳이래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찰스야 이제 우리 어떡해 자자 그만 울어 여기 문이 지진이 일어난 동시에 다 닫혀버렸어 뭐라고? 문까지? 아이 참 자꾸 울면 산소가 부족해질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만 울어 근데 나 너무 목마르다 자 여기 물 누리야 이건 근데 누리야 아직도 월어를 끓여먹냐? 오우 노 요즘 얼마나 좋은 물이 많은데 엄마가 챙겨주신 거야 그리고 끓여먹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너 이 물 마시면 그런 보리차는 쳐다도 안 보게 될걸? 들어는 봤냐? 프랑스 안반수! 에르밍! 미안! 아까 내가 베리 사리 괜찮아 찰스야 근데 이거 우리 둘이 마시면 없겠는걸? 괜찮아 난 아까 많이 마셔서 목마르지 않아 고마워 누리야 근데 우리 여기 얼마나 아우 추워 아 그러게 왜 그렇게 옷을 얇게 입었어 여기 얼마나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우 추워 멈추야 멈추야 그만 울어 그리고 자 이거 이건... 야, 무겁게 가방은 왜 들고 가냐? 아이, 그래도 필기라도 하려면 뭐야? 그 겉옷 네가 가져온 거야? 응 이 더운데 누가 그걸 입어? 당장 놓고 가 그래도 지하는 추울 텐데 아이야이야이야, 아직 여름이다 누리야 아깐 정말 정말 미안해 누리야 말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이거 입고 있어 근데 너도 여기 계속 있으면 추울 텐데 괜찮아 난 견딜 수 있어 배도 고프다 I'm very hungry 나도 그래 그럼 이거 좀 먹어볼래? 자 이거 먹어 우리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다 져도 돼? 우린 반드시 안전하게 나갈 거야 그렇겠지? 누리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아 아 아 방금 있습니다 자 여기 대피소에 계신 분들은 위험하오니 위에서 피난도구가 내려오면 한 사람씩 차례로 타고 올라오십시오 피난도구가 내려온대 누가 먼저 탈 거야? 저기 우리 가위바위보를 정할까? 난 너희들이 가는 거 보고 제일 나중에 갈게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안 해도 돼 우루야 다 무사해야 할 텐데 기도했잖아 다 무사할 거야 선생님 선생님 찾아라 갈수야 갈수야 누리야 어서 올라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나도 금방 올라갈 텐데 그럼 먼저 간다 어 누리야 제발 얘들아 지진이 일어난 지 5시간 만에 구출된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이중 한 사람 이누리 학생의 도움과 격려로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격려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대 암각화동굴에서 예조 기자였습니다 두리야 고마워 나 최고 나도 고마워 고마워 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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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을 좋아해 예수님을 좋아해 우리 기쁨 우리사람 예수님 예수님을 좋아해 예수님을 좋아해 늘 항상 우리 옆에 한 두부 나는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 우 고맙습니다.